2분입니다.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이준호님, 김갑재님, 김정은님, 김명자님 이상 4분입니다. 금융위원장 표창, 배수빈님, 손예슬님, 박찬재님, 서용숙님, 조민수님, 천사환경지킴이 봉사회 총 14분입니다. 먼저 김종국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준호님. 표창장, JYP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이준호. 귀하는 금융부문 혁신성장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축하드립니다. 이준호님은 월드비전을 통한 꾸준한 봉사와 기부활동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김각잼님. 금융문화의 소중함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